다음은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명은 사무국장이 준비한 오늘의 이슈는 책략입니다. 반가운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전국 서점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도서 유통의 큰 소원인 교복문고가 지역 동네 서점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도서 시장의 활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기사가 있었어요. 동네 서점들이 책을 못 구해서 지금 화가 났다는 건데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교보문고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네 서점들과 교보문고는 대체 어떤 관계인 겁니까? 네, 뭐 한강 작가의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면서 동네 서점도 좀 활기가 이제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네 서점은 책을 구하려고 해도 한강 작가의 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교보문고가 이번 달 말까지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서 일부 매장의 한강 작가의 책 판매를 중단하고 이 기간 동안 입고된 책은 지역 서점에 우선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루 뒤인 23일에 전국 작은 책방연합 조직인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되레 호소문을 내면서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 도서 유통 이제 공급을 보면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대형 총판 몇 곳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도서를 어디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총판에 손에 달려있고 그래서 온라인과 대형 서점의 물량이 우선 가게 되고 지역 서점 다음 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보문고가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서점에 책을 공급해주는 도매 역할도 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책을 파는 소매 역할 둘 다 하고 있는데 지역 서점의 중에서 교보문고와 거래하는 곳이 50%에 이른다고 하니까 거의 독점 상태네요. 네, 뭐 좀 그렇게 볼 수 있죠.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도서를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느냐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보문고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라는 이 특수를 동네 서점들에게 나눠주지를 않고 독점하고 있다. 이런 불만인 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지역 서점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동네 서점, 지역 서점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네, 그래서 책을 그 이후에도 한동안 책을 바로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책이 갑자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네 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하고 나서 한강 작가의 책이 백반부가 팔렸다고 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영화도 아니고. 굉장합니다. 영화도 백만 들었다고 하면 엄청나다고 하는데 책이 백반부가 풀렸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건데 모처럼만의 출판업계의 활기라고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대목이 온 건데 이게 너무 대형 도소매를 같이 하고 있는 교보문과 같은 곳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네요. 동네 서점들이 울상을 지는 이유 또 있다고요? 이거 말고도?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은 규모 동네 서점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큰 폭으로 깎였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도 서울 종로구에 본인의 독립서점이 오늘 책방 오늘 운영하고 있기도 했잖아요. 이제 이런 서점에 북토크 등을 지원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예산이 올해 11억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요. 또 우수도서를 보급하는 문학 나눔과 세종도서 예산이 통합돼서 2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이 이런 뒷받침하는 정책이 있어야 앞으로 세계적으로 또 뛰어난 작가들이 나올 텐데 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한동안 동네 서점 살려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대구도 작은 도서관들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도 예산 다 삭감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비슷한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이런 가운데 좋은 뉴스도 하나 있는데 최근 조사 결과 2030 세대의 독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크게 앞서고 있다. 텍스트 힙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요? 네, 그런 신조어까지 있더라고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이런 조금 아쉬운 동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가 무색하게 최근 2030 세대에선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바로 텍스트 힙인데요.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에 세련되고 개성이 있다는 뜻의 힙을 결합해서 이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힙하다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생긴 거군요. 네, 그런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일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온라인상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아, 나 이런 책 읽고 있어요. 읽었어요. 이렇게 인증 사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책장을 이제 찍어 올려서 이런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소개를 하거나 뭐 도서 전시회도 요즘 많이 다녀오더라고요. 그런 소개를 공유하는 등의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SNS에는 뭐 여행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올리는데 책을 읽고 나서 그 인증을 올리는 거 참 바람직하네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 젊은 사람들 뭐든지 과시하기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독서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각도 있긴 있네요. 네, 뭐 이게 허세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시형 독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유행은 좀 긍정적인 유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30 세대가 좀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서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 이제 20대의 종합 독서율은 74.5%여서 이제 1년 이내에 어쨌든 70%가 넘게 책을 한 권 이상 읽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게 낮아져서 50대는 36.9%였는데요. 이런 한국인의 노벨문학상 배출 굉장히 기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최근의 독서율풍이 앞으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율풍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과시용으로 시작한 독서가 일상의 독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